안녕하세요. 수출입회계 및 세무실무 5분 특강의 공인회계사 이용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출의 종류별 정의, 공급시기, 영세율 첨부서류에 대한 마지막 시간인데요. 내국 신용장, 그리고 수탁가공무역, 마지막으로 한국국제협력단 등에 공급하는 형태의 수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국 신용장입니다.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해서 공급하는 재화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 경우에 내국 신용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별도로 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 주로 관세 환급금 등이 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수출 대가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내국 신용장 같은 경우는 개설은행에서 지급 보증을 해줍니다. 하지만 구매확인서에는 이러한 지급 보증이 없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국 신용장에 의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는 국내 거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국내 거래 공급 시기를 준용을 하시면 되고요. 영세율 첨부 서류에는 내국 신용장 그리고 구매확인서, 전자발급 명세서가 있고 이 내국 신용장에 포함되지 아니한 관세 환급금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경우에는 관세 환급금 명세서를 추가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이 내국 신용장이 통상적으로 사후에 개설이 되다 보니까 이 개설 시점에 따라서 세금 개선서 발행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살펴보시면 첫 번째 공급 시기가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 이전에 내국 신용장이 개설이 되었다. 그러면 영세율 세금 개선서를 월 합으로 한 번만 발급을 하시면 되고요. 이 공급 시기 다음 달 12일이 경과되었지만 과세 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개설이 되었다. 이 경우에는 공급 시기에 일단 일반 세금 개선서를 발행을 하셨다가 내국 신용장 등이 개설이 되었을 때 영세율 세금 개선서를 수정해서 발급하시는 그런 절차를 거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과세 기간 종료 후 25일이 경과된 이후에 개설이 됐다. 이 경우에는 해당 거래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급 시에 10%의 일반 세금 개선서 발급으로 매출 부가세를 부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탁 가공 무역입니다. 이 수탁 가공 무역은 앞서 설명드린 위탁 가공 무역과는 상반된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국내에 숙련된 노동력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 원재료를 해외에서 무한으로 수입을 해서 국내에서 가공 과정을 거친 후에 생산된 완제품을 위탁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국내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그러한 형식의 무역 거래입니다. 이 완성된 물품이 위탁자에게 반출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수출 거래와 마찬가지로 공급 시기가 해당 물품이 반출된 선적일 또는 기적일이 되고요. 영세율 첨부 서류에는 수출 실적 명세서가 있는데요. 만약에 위탁자가 아닌 위탁자가 지정하는 국내 사업자에게 물품이 공급이 되는 경우에 이는 국내 거래와 유사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차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영세를 적용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비거주자와 직접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수출 대금을 외국한 은행에서 원화로 수령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비거주자 등이 지정한 국내 사업자에게 물품을 양도를 했다가 그 해당 국내 사업자는 그 해당 물품을 직접 반출하거나 추가 가공을 거쳐서 반출하는 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는 마찬가지로 국내 공급 시기를 준용을 하고요. 영세율 첨부 서류에는 수탁 가공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그리고 외화입금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국제협력단 그리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대한적십자에게 공급하는 재화로써 이 재화가 외국으로 무상 반출되는 경우 이 경우에 부가치세법상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 경우도 공급 시기는 국내 거래 공급 시기를 준용을 하시면 되고 영세율 첨부 서류에는 한국국제협력단 등이 발급한 공급 사실 증명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출입 회계 및 세무실무 5분 특강의 공인회계사 이용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